안녕하세요. 날씨온 우예아입니다. 요즘 완연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파란 하늘 아래 한낮에는 따사로운 가을볕이 내리쬐고 있는데요. 다만 아침 저녁으로는 기온이 떨어지면서 쌀쌀한 만큼 감기 걸리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세한 주간 예보입니다. 이번 예보 기간에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은 날이 많겠습니다. 기온은 전반에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고 후반에는 비슷하겠습니다. 강수량은 평년보다 적겠습니다. 주간 예보였습니다.